혹시 오늘도 죽을만큼 괴로운 하루를 보내셨나요? 괜찮아 나는 중간을 되니까 너네 믿어왔던 그 중간이라는 곳에 이제 내 자리는 없어요 나는 지금 잘못 지은 건물처럼 나만 하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슬퍼요 항상 볼 때마다 슬프잖아요 무슨 생각해요? 내가 슬픈 거구나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만큼 아픈 건 없을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고픈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딘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죽고 싶든 이런 말을 들이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가능성은 일반적인 부분도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.